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말인 오늘 경북 동해안 지역은 맑고 포근했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13도에서 19도의 분포를 보였고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2도에서 영상 9도를 낮 최고 기온은 18도에서 22도로 오늘보다 2 3도 더 높겠습니다 당분간 낮과 밤의 기온 차가 10도 이상으로 클 것으로 보여 환절기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1m로 일겠습니다